수류탄 가면 집 터질까? 한번 해봐 진아 알겠습니다 아 수류탄... 뭐야 너 뭔가 이상한데? 하핳핳 사막어우 왜? 왜? 나 왜 점점 멀어져가? 왜 하늘이 보이지? 갑자기? 너 어디가? 여기 어디야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개 같을거야 사막씨 죽었어 죽었어 아니 뭐야 왜 죽었어 나는 무슨 공룡 메갈노돈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 깨져 죽었네 아니 태어나니까 폭포 위네 한 번짱 움직였다니 바로 떨어졌어 아아 어떻게 물에 떨어져서 죽었어 가서 시체 먹봐야 너 또 죽는 각 아니야? 아, 물이 좀 편안하다. 야, 데스매치 한번 해봐, 오늘? 물이 좀 편안해. 스타로 데스매치, 스타로 데스매치. 죄송합니다. 포호에 떨어트리지 마세요. 기절해서 살려줘. 우리가 무한노조처럼 재미있지 않지만 서로 대하는 진짜 그 배신감은 무한노조처럼 어, 나 포호 위에 있다 또. 나 이제 움직이면 죽는다. 가만 있어봐, 내가 봐줄게.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계산을 만들어 둔 거야. 아니, 제 시체를 어떻게 먹냐, 너? 내려가서 먹으면 되지, 그냥. 아니, 형, 그것보다 나 좀 살려줘. 포호에 있어. 아,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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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우와 아 개꿀잼이다 와 거 위에 밑에서 보고 있어 봐 나 어떻게 나 나 이제 떨어지거든? 어어 으아하하하하 안죽어 안죽어 안죽면 큰일나믄 어여야 금윗에 니 시체 먹고와 시체먹고와 시체 사망아 거의 물끼신이다 먹었어? 먹고있어 먹고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갑니다! 호오오오! 나는 왜 죽었지, 아까?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? 나 왜 아까 두 번이나 죽었어? 아르바이틸로 굴러서 떨어지는 건 개 귀여워 아니 근데 이거 죽기도 힘든데 너는 어떻게 죽은 거냐? 나 두 번이나 죽었는데? 네 올라갑니다, 기분 끼세요 굴러서 와? 우와 우와 쩐다 쩐다 기분 개 좋겠다, 계단 올라갔다 저렇게 올라가면 진짜? 덜컹덜컹덜컹 아 기분 개 좋겠다 스쿼버 다이버 템이 있다는데? 나왔나 보다? 어 있어 이렇게 우리 나이까지 예배라 멋있다 아니 얘는 물에 써도 빨라 우리 일단은 뭐 다 집 지었나? 근데 뭐 할 거 없지 않나 이제? 네 고수밖에 할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자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뽀삐하고 집 안에 좀 넣어주세요 님들 아니 귀찮아요 뽀삐는 왜? 아 뽀삐 밖에 아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룡이 그 작은 거 밖에 없잖아 근데 왜 그냥 여기다 풀면 되잖아 혹시나 얘네들 딴 데 갈까봐 아 오케이 집에 묶어놔야지 어 집에 묶어놔야지 작은 애들은 드록바 일로와 근데 큰 애들은 밖에서 방생해서 키우는 거야 맞아 이게 들어갔나? 가마본다 어딨지? 잠깐만 안 들어가지는데? 거기 아니야 거기 말이야 거기 입구 아니야 아 반대구나 아 반대구나 미안해 미안해 아니 근데 이게 좀 실용성이 없어요 형 집이 어 반대카리도 없고 문 지을 거야 근데 아니니까 집이 좀 커야 돼 아 뭐 하세요? 아니 내가 누를 테니까 나오세요 하고 같이 눌러 왜 아.. 아고 엘레베토 삼고 저런 사람이 있어 진짜 맞아요 대질에 진짜 됐다 그 외의 것들 뭐 새 도넛? 새는 안 오고 이거 이것만 넣으면 돼 이것만 아 어쩐지 한 마리가 없다 했더니 내가 죽였구나 아 아 베베 눈물난다 우리가 보냈지 벌써 공룡 두 마리 하루에 두 마리씩 보내면 한 며칠 갈려나 이것들? 우리 어차피 안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오프닝 아 저기 엔딩 합시다 엔딩 아씨 내 머리가 그거 수리 안됩니까? 수리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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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구 있는데 사방이꺼? 사방이꺼랑 바꿔 저 내꺼야 사방이꺼랑 바꿔 왜 내 모든걸 빼앗아가 이 나쁜 놈이들아 아 메탈이 하나 부족하네 맞네 어떡하냐 아 메탈 있는데? 다 있는데 왜 그러지? 왜 수리가 안되지? 안되는데? 안되는데? 아 메탈이 똑같은걸로 다 쓰겠어야되나? 가만있어봐 어 아냐 됐어 그냥 수리하지마 그냥 사마니까 들고가 안돼 안돼 아 지금 이거다 이거고 아 수리하는 데가 이게 아니다 철은 참 아 그래? 아 그 판이 넓었던거 같은데? 어 맞다 딴거 딴거 기름 놓은거 야 굴러다니지마 아 철은 여기 아니다 참 그래 그거 아직 안만들었지? 어 랩 안돼 그러면은 그냥 입머리 그러면 사마인거 뺏어야지 두고보자 자고 일어나면 진주 다 아무도 없을거다 벌써 진주 다 썼어 벌써? 아 아 뺏기기 전에 다 썼구나 됐어 이거는 안썼어? 아 내꺼 다 썼어? 자 이제 다 모이세요 어? 뽀피 속에 있는 것도 빼갔네 벌써 빼가지 아 이불은 저기 놔둬놨는데 모를거 같아서 아 그 와중에 진주 다 냈는데 꼼쳐놨네 어 내가 다 빼갔어 다 아깝다 다들 누가 졌고 오프닝 갑시다 여기서 오프닝이야 나 클로징 갑시다 여기서 우리 일단 하나씩 다 떨어지자 타고 그 나중에 어떻게 올리려고 어? 옆에 계단있잖아 옆에 계단 아 알겠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지금은 아니지? 엔딩하고 가야지 엔딩하고 엔딩하면서 갑시다 엔딩 어떻게 이게 안되나? 세명이? 옆으로? 한명씩 갑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엔딩합시다 퇴근합니다 하고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자 더 꿀잼 아크방송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잠깐만 잘못 떨어졌어 김겨가지고 나 살았다 Shell기 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이 이거 참 좋다 올라가는 거까지 만들어졌잖아 아 아 아 잘못 굴렸다 아니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뭐야 도대체 와 사슴 진짜 빠르네 그럴 수도 있지 거의 아니야 내가 볼 때 컨트롤 자체가 저주받았잖아 어이가 없네 컨트롤에 손이 저주받은거야 되는게 응 응 응 인작 보통 같은 크루라고 오세요 컨트롤 컨트롤 준비 거기까지 밑에 있어 저기 못왔어? 계단에 막 계단에 걸어오르는거 봐 저거 무서워서 이제 굴러도야돼 야! 아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